여자 게스트를 데리러 간 김벌레 디컨터님은 꽃단장 중이다 여자 게스트는? 데리고 들어와 아 전화하고 계신다고 뭐야 진짜 아니 불아 정당하게 쳐 뭐야 진짜로 어디까지가 불안거야 몰카 끝났다 왜 뭐야 아니 뭐 여성분 오는 거 아니었어요? 아 힘들어 적당해 뭔데? 뭐하는데? 경대님의 합류와 함께 디컨터님의 몸을 연구 중인 게스트들 16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다시 재봤거든요 제가 재봤다가 다시 재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당해 이런 건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합류한 수봉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남자 게스트들 다행히 뭐예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 표정이 너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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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찍는다 이러셨어? 은때리...!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아...이거는 완전 리스펙이고 미시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... 펌프 펌치회가 아니라... 어? 지금 펌프 펌케 하나인가? 터! 아! 이렇게 뻗치려고요! 지금... 인터뷰 중 갑자기 꾹찌를 자랑하는 정국진님 따끈따끈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몸에 뭉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... 어 진짜 약간 건포도에 틴트 바라는 거 봐서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는데 굉장히 어수선하다 소공님은 남자친구가 있으신가요? 네 있어요 있다고요? 네 소공님은 내가 봤을 때 좀 더... 오늘 좀 부족해 보였어요? 네 오늘 남자친구가 있다고요? 되게 별로다 되게 별로였어요 처음부터 되게 별로예요 며칠은 됐대요? 몸 좋으세요? 네 몸 좋으신 분 몸이 진짜 좋으시네요 가슴이 너무 크시던데 남자친구 있다고 하셔야겠어요 아 예 수분이 또 도너츠 한 개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드시고 예 하나도 못 하시고 또 하나씩 드세요 날씨는 3개월에 오늘 정말 참고하셨으면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